태순이 없나 보네? 어? 왜 그래? 태순이 없었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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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난리치네 태순이 하지마 왜 그래 괜찮아? 태순아 망고야 추운데 왜 거기 있어? 집 두고 아휴 추워라 추운데 왜 돌이 있어? 일로와 엄마 아휴 스컷이라고 또 돌아다니는데 신돌아 차 조심해서 다녀 어휴 신돌이 오랜만이야 신돌이 먹어요 먹어 먹어 괜찮아 망고랑 먹어 혜리 혜리야 혜리 알았어 안 건드릴게 혜리 일로와 안 건드릴게 로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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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순이가 잡혔어 태순이? 네 태순이 잡혔어 테리야 테리 도망갔나봐 태순이는 포획했어요 테리가 태순이 잡히는거 보고 놀래가고 도망간거 같아요 일단 오늘 첫날은 태순이 포획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에 구도했어요 태순아 이제 괜찮아 여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자 응? 태순아 이제 안심해도 돼 이쁘게 이쁘게 테리아 이리와 테리아 테리 테리아 이제 괜찮아 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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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태순이랑 있어? 태순이랑 있어? 테리야 테리 그래 그래 테리 데리고 왔어 테리랑 있어? 일로 일로 괜찮아? 순둥 쉬고 있어? 일단은 케이지 열어주고 지금 여기 온지 거의 2주 가까이 됐거든요 야 여기 다 숨어 있어? 기랑기랑 나오지도 않고 계란 계란 태순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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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있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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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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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먹어요 손돌아 손돌아